미국 플로리다의 한 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.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6일 오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총격범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경찰관 등 7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.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항공 교육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테러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